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괴롭힌 질문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. 미국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. 유은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식을 위해 입장해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. 북한에서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김 위원장의 통역은 이 질문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. 기자회견장에서도 첫 질문부터 매서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가족 이야기로 뒤늦은 답을 대신했습니다. 또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면서도 이내 자세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시인합니다.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지만 향후 과제로 남긴 셈입니다. TV조선 윤희입니다.